이제 소방기본법에 대한 내용을 수업을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법을 보게 되면 법, 시행명, 시행규칙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법 분야는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만 법이 되잖아요 시행명은 대통령이요 아니면 부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걸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법 따로 시행명 따로 시행규칙 따로 공부하시지 말고 우리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을 때 법제처에 가서 다운을 받을 때 3단으로 우리가 다운을 받습니다 3단으로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합치면 딱 그 법에 해당되는 시행명, 시행규칙이 밑으로 쫙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해서 공부를 하시면 가장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? 그래서 저는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했냐면요 소방기본법이다 그러면 소방기본법에 맞는 법 시행명, 시행규칙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그 해당되는 난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편리하게끔 보게끔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목적이 있죠 모든 법은 1조에가 이 법을 왜 만들었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모든 법은 있지 않습니까? 1조에가 목적이 있거든요 1조가 항상 목적입니다 왜? 이 법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 무엇이다? 예를 들면 소방기본법 같은 경우는 국민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공공의 안정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요 그죠?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 소방회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소방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 다 뭡니까? 대부분 안 좋은 곳으로 많이 출동하잖아요 그죠? 화재가 났다 어떤 구조활동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? 그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거죠 이제 그때 가면 우리가 또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다세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